자식 놈의 새끼들은 죄다 벚꽃축제 갔는데 욕일 한 번을 안 오네. 그러니까 벚꽃이 그렇게도 좋냐. 아유, 멍충이들아. 망해라. 묘나 오지, 묘나. 야, 쟤 니 아들 온다. 야, 니 아들 왔어. 아버지. 이놈의 새끼 이거 오면 뭐해. 그 지혜비 묘두부 날아봤잖아, 6개월 넘게. 아니야. 아버지, 앉는다. 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아버지. 저 때 많이 속상하셨죠? 아유,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아들아, 아이고. 야, 저기 내 딸도 온다. 아유, 니 딸 아니여? 아이고, 우리 딸 성경이. 아빠, 저 왔어요. 그래, 그래, 성경아. 아유. 왜 그래. 혼자 오셨어요? 저런. 아이씨. 이게 지금 묘에서 헌팅해.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묘지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이씨. 이게 무슨 멘트냐. 합석하실래요? 네, 좋아요. 야, 니 딸도 고통이 아니다. 왜 그러냐, 너까지. 근데, 여성분이 이렇게 찬대에 앉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아유, 잠깐만. 여기 매너가 그래도 있다. 가만 보자. 응. 여기 앉아. 야, 이 새끼야. 야, 이 잡놈아. 야, 이놈의 새끼야. 뭐하는 거야. 그걸 또 앉아, 너는. 여기는. 뮤우야, 뮤우. 근데, 아버님 뵈러 오셨나 봐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결혼할 사람은 아버지가 계셨으면 해서요. 아, 이거요? 아, 이거 쓰레기에 묻어둔 거예요? 제가. 매립지예요, 매립지. 야, 이거 쓰레기 다 여기다, 땅속에. 어떻게, 술 한잔 한번 가실래요? 좋아요, 가요. 가시죠. 아, 잠깐만. 그래도 왔는데, 우리 장인어른 한 잔 드려야죠. 뭐? 장인어른이랑, 잠깐만. 우리 쓰레기. 제가, 요새 유행하는 아이언맨주 한 잔 드릴게요. 이게 묘해서 뭐하는 짓이냐. 아이언맨주. 아이언맨주가 뭐하려고. 자. 아이언맨, 이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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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묘해서, 이게. 야, 이놈.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신기하긴 하다마는 이게. 이놈의 새끼가. 야, 이놈아, 이번에 성묘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딸아, 너는 새도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야, 이놈 봐라, 이거. 개그가 얼마나 페륜이면 수습하고 간다. 됐어. 나쁜 놈의 새끼야, 저거. 뭘 나쁜 놈의 새끼야. 네 딸도 이상한데. 그건 나도 할 말이 없다. 잠깐만. 야, 너희 아버지 아니냐? 회장님 이쪽입니다. 아이고, 형진아 이놈아. 애비보다 먼저 가는 놈이 어떻게 해, 이놈아.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보다 먼저 가는 이 놈을 용서하시죠. 형진아 이놈아. 형진아 이놈아. 이런 거면 나도 내려가라, 이놈아. 이런 거면 나도 내려가라, 이놈아. 회장님 소리 지르시면 혈압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이고, 형진아 나도 내려가. 혈압이 무조건 정상이겠다. 그러니까 말이다, 저걸. 야, 이놈아. 이게 뭐예요, 이놈아. 이 피석에 맥주 같은 게 터져 있고, 이놈아. 야, 이놈아. 뭔 짓 쌓여 있고. 이름 석자가 남기는 피석을 최고로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건데, 이놈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사진에게 과일 사온 거 좀 더 꺼내봐라. 우리 도련님에게. 우리 도련님이 살아 생전 좋아했던 코코넛입니다. 어휴. 야, 이놈아. 아무리 우리 아들이 좋아했다고 그래도. 어? 이 제사상이다, 이놈아. 이런 거 올려야, 이놈아. 이게 뭔지, 이놈아. 이런 거 올려도 되냐고, 이놈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어떻게 해. 회장님. 고민이자,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무슨. 무슨 스토리야, 이게. 여기는 묘야, 묘. 아이고, 어으. 어떻게 하지. 저희가 도망가시죠? 정수나, LV가 다음에 또 음악 하다가. 야, 근데 저 벌집이 다려 먹으면 사람 몸이 그리 좋다는데. 아이고! 회장님. 뭐하는 거예요? 아니, 피식얼백이야, 뭐야? 뭐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시는 거예요? 아, 피지컬 백이에요, 이게? 백기면 안 됩니다. 배어플레이, 배어플레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얇자러 푸시네. 그러니까 말이야. 빨리 가시죠. 어떻게 해. 아니, 고이 쩍쩍쩍니다. 야, 꺼지셨다고, 우리도. 아니, 이게 무슨 스토리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이야. 잠깐만. 야, 누가 오는데? 아니, 그... 아는 사람이요? 몰라? 저 우사는 뭐니 저거? 우사가 뭐야? 저거 US. 아이씨. How are you, Uncle?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It's me, Brian. 아이고, 맞네. 어렸을 적 미국에 갔었던 우리 누나, 아들내미.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다 왔어, 이렇게? 왔어요. 내가 만나러 삼촌을. 아이고, 고맙네. 삼촌, I'm your nephew, 조카. 응, 그렇지. 삼촌, 조카. 조카, 삼촌. 삼촌, 조카라구. 저 새끼가 착하구만. 왜, 왜. 야, 어감이 저거를. 아니 한국말이 서투른 걸 어떡하냐. 그렇지. 어쨌든 티켓팅을 한 게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오려고. 그렇지, 그렇지. 고맙다.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그래서 갖고 왔어. 최고. 한국문화적험. 먼저 향 받침대를 넣고 향을 꽂는다. 그렇지, 그렇지. 향 받침대를 넣고 향을 꽂는다. 고기 냄새 빼냐? 페브리즈. 너 고기 냄새 빼? 그 다음. 절을 하고 술을 따른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절을 하고 술을 따른다. 그렇지. 저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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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빈잔에 세 번 나눠 따른다. 그렇지.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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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거 라스트 카파더요. 뭐예요, 이거? 이게 띠리리가 왔네. 미국 유학생이 어떻게 띠리리가 돼서 왔어. 이거 아메리카 영구네. 마지막으로. 고인과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을 올려놓는다. 그렇지, 소중한 물건을. 소중한 물건. 그래. 내 소중한 물건. 제가 그래도. 내 소중한 물건을. 야! 야, 이 미치도 마! 소중한 물건을 올려놓는다. 드래곤버 선우검. 그래. 너, 여기 지금 큰일 날 뻔했다, 지금. 큰일 날 뻔했어, 지금. 갈게, 삼촌. 그래, 고맙다. 다음에 또 봬요. 응, 가라. 어, 기억해줘. 나, 삼촌. 조카라그. 그래, 가라, 가라.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야. 그래도. 찾아오는 이가 있는 게 어디니. 용진아. 괜찮으신 분이 들어왔다. 야, 저기. 가봐, 가봐. 가보자, 가보자고. 괜찮으신 분이 들어왔어. 헬로우, 하이. 저희 한국 귀신이에요. 어이, 뭐야. 아이고, 안젤리나 졸린 줄 알았잖아. 왜 귀신인 줄 알았어. 아이고, 놀아요. 좀 같이 어떤 망자 좋아하는지 한번 우리 좀 알아보고. 어떤 망자 좋아하셔. 저희는 노래 잘 부르는 망자 좋아해요. 내가 여기 망자 노래 자랑해서 1등 한 거 아니여. 상금 받고. 관 밖으로 나가버리고. 아이고, 아이고. 오, 잘한다. 내가 잘하지. 고음이 되잖아. 내가 잘하지. 망자야, 내 망자야. 화장해, 화장해. 망자야, 내 망자야. 여기 수목장, 수목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줌마. 어때? 괜찮아, 괜찮아. 가자고, 가자고. 호상이다. 이 놈의 새끼야. 빨리여 맞아. 빨리여 맞아. 야이야이야이야. 화장해. 이놈의 새끼. 그동안의 유품들. 나이스. 관 속에 모두 버리게. 얼마나 말리네. 이 여자 왜 이러는 거야 자꾸. 괜찮아? 목디스크 걸리겠는데? 근데 오빠 혹시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는 몰라요? 고속도로 로망스는 내가 잘 모르는데. 관을 열어. 소리쳐. 우리는 창지로 가요. 깜깜한 묘지. 야, 뭐야. 야, 미친놈아. 잠깐만. 그 진짜 관 뚜껑을 열면 어떡해. 너무 선 넘었지, 자식아. 너 어디까지 하려고 그랬어. 화장터 가서 까맣겠다. 이놈 미친놈이네. 너무 선 넘었나? 선 넘었지, 이놈아. 그걸 뚜껑을. 부라와. 미안해. 사랑이 안 돼. 하나요! 하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